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료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보증보험과 부존재 확인의 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다 26915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고요. 원고는 보증보험 계약자가 보증보험을 계약을 해서 그 보험증서를 상대방에게 주면 그 상대방이 보험사가 발생하면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보증보험 계약자가 원고가 됐고 피보험자는 계약 상대방과 보험사가 아닌 보증보험을 유구했던 사람 그 사람의 피보험자를 피고로 해서 채무부정지 확인 청구를 한 겁니다. 원고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27일 날 피고로부터 하도국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의 계약을 해가지고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합니다. 통상 이렇게 합니다. 하도국 계약에서 보증보험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원고는 2018년 1월 4일 날 공사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피고가 2018년 1월 11일 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포기각서를 하면서 어떤 약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사가 끝났으니까 중도에 안되었으니까 이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서 피고가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원고는 2018년 1월 24일 날 보험금 청구가 부당화나는 이의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 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보험금 지급 보류 상태에서 이 사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겁니다. 누구를 상대로? 이 피고를 상대로.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 약정금 청구한 것도 아니고 공사대금 청구한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게 청구한 거고 그렇다면 보험사가 이걸 지급을 하게 되면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을 수 있을 뿐인데 문제는 보험사가 원고하고 받는 구상금 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그 판결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할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보증보험 계약자가 피고의 보험자 사이에 채무보험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고는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보험금을 청구했고 원고한테는 아무런 청구를 한 게 없어. 아무런 청구를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확인의 소라는 거는 확인의 소는 기본적으로 이행 판결보다는 할 수 있다면 그걸 먼저 해야 되고 이행 판결이 안 되는 경우에 비로소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또 확인의 소는 그 자체로 분쟁 해결에 유효적질한 수단으로서 어떤 확인의 이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냐? 이 확인의 소가 그런데 이제 원시험은 뭐라고 봤냐면 보증보험사가 원고하고 청구를 구상금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 판결로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의 게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수급은의 지위를 갖는다. 도급계약을 맺은 거죠.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 하도급 약정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돈을 청구한 것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로서는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라는 법적 불안 또는 위험이 있고 그 상황에서 채무 전부를 가리는 것은 유효적질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확인이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확인의 손은 반드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관계의 불안 또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질한 방법이 해야 되고 만약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면 확인의 이익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부존줄 확인의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반대로 받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재수하는 측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고가 되는 쪽에서도 이거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과연 그냥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각하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수하는 측도 이에 대한 법적 불안을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수에 관한 내용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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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